간혹간혹 본인이 어쨌든 연예계 사제팔자로 맞아 남을 다루든 남 앞에 수든 아니면 사람과 상대를 해야 되든 내가 가만히 사무직만 하거나 주어지는 것만 하고 성격에도 안 맞아 나서야 되고 남의 일을 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란 자아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어쨌든 빛이 나야 되고 또 남의 밑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 같은 경우가 눌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살아 그리고 비유장도 맞출 수 있어 때가 되고 이거 과정 겪어야 된다 이러면 근데 언니가 제일 잘못된 거는 지금에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 그리고 아직 자리를 잡았다 얘기는 안 나온다 그 못한 게 진작에 해외를 가서 내가 패션이 됐든 아니면 내가 공부가 됐든 뭐래든 됐든 간에 그렇게 유학파로서 해외에서 언니가 4주 8차에 땜질이라 그래 그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의 오늘날의 언니의 이 상황과는 좀 틀려졌을 건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막은 게 아니라 얼등해 보이지 않았나 보지 그리고 또 그냥 조숙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길 어떤 다른 길 뭐 교육의 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가기를 바랬었나 보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좀 화려하고 이런 거를 막을 수도 있었던 거야 충분히 자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이 될 수도 있었고 뭐 패션 쪽으로 내가 갈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뭐 디자이너과를 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살아를 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어차피 학문